미국과 북쪽을 다 자기들 영향권 속에 넣고 싶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더 강한 영향력을 한국에 행사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은 과거 자기들의 청나라 시대 때까지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어디 감히 저는 정말 열받는 게 20년 전에 11억 거짓 때스리들이 어디 이렇게 겁도 없이 지금 우리 한국에 그것은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말 20년 후에 지금 경제 성장이 됐다고 해서 한국을 정말 자기들에게 있어서 상대도 안 되는 국가로 생각하고 내정 간섭까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사드를 찬성하는 정치인은 중국에 못 오도록 한다 이게 신형 대국의 모습이에요? 제가 볼 때는 너무 쪼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송 의원님이 중국에 최근에 행태